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 성장, 주식을 따지게 되면 안전 세계에 속하는 것은 배당주일 것이고 그다음에 성장에 속하는 것은 성장주, 주로 기술주들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김경로 고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 투자도 잘했지만 장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이렇게 재산이 급속하게 푼 것이 60대부터 여러분들 재산이 많이 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후에 백두산형 자산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개마고운형 자산관리할 것인지 아주 잘 쓴 칼럼인 거죠. 김경록, 미래의 셋 고문으로 계신 분이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상단 톱기사, 우측 톱기사의 여러분 그야말로 오마아의 헨인으로 불리는 투자세계의 거목 이분이 여러분들 세운 투자회사가 미국의 주식시가총액의 7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런데 회사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투자만 해가지고 미국의 7등 기업이 된 겁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 톱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는 사우스 캘로라이나에서도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대성을 거뒀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 투자회사를 맡고 있는 이 워렌 버핏이 1965년부터 연초에 투자자를 위한 서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위한 올해 지금까지 우리 투자는 어떻게 운영돼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투자서안을 보내는데 이 투자서안을 내가 투자자를 위한 연례서안 워렌 버핏은 연례서안에 59개를 모두 그동안 다 내가 읽었고 그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장문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참 이렇게 자기 일생을 통해서 투자자로서 너무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이분이 이제 하시는 회사가 버커셔 해스웨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클래스 a는 뭐 한 4천불 수준이고 클래스 b가 417불이네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회사가. 5년 동안 105% 5년 전에 100원을 투자했으면 한 200원 205원 정도 벌었겠네요.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1조 달러 육박하지 않습니까 9,057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투자회사가 여러분 9,057조 원 정도 여러분들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의 9,057조 달러 정도 되니까 여러분 앞에서 본 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7등 기업이거든요. 7등 기업인데 앞에서 저희들 한번 봤죠. 앞에서 보시게 되면 1조니까 테슬라보다 많고 메타보다 좀 적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그 다음에 월렌 버핏이 투자회사가 들어가겠네요. 대단한 회사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970억 불을 벌었네요. 작년도에 이익이 970억 불 정도를 벌었는데 보시게 되면 두려움과 탐욕 아주 명언입니다. 두 가지의 초전년병인 공포와 탐욕의 간헐적인 발병은 투자 세계에서 영원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전년병의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이상의 현상은 지속기간과 정도 측면에서 모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여러분들 결국은 모든 것이 불확실함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과 탐욕 중 어느 것이든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결코 예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좀 더 겸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좀 더 탐욕스러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1987년도에서 나온 수안인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성장 사이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과 성장이라는 표현을 이분은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그런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나치게 탐욕하면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1987년도에 워렌 버핏의 투자스 안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또 보니까 야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 결정의 점수판이 시장 가격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미래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점수판에 득점을 올리려면 점수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봐야 됩니다. 1992년도 워렌 버핏의 서안에서 나오는 명언입니다. 시대 변화를 계속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지금 주가만 보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 다음에 파도를 타고 버크시오와 다른 미국 주식 소유자들이 수년 동안 번영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장기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899년 12월 31일과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표인 다우지수는 66에서 1149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승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기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듭고 투자자들은 번영의 물결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1899년에 여러분들이 66원을 투자해놨으면 1999년에 11497원이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대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1929년도에 대공황. 그러니까 그 대공황이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숨을 끊었고 손해를 벗고 심지어는 윈스턴 처치도 미국의 여름 순회강년을 통해서 모았던 재산을 대부분 대공황 때 다 날렸지 않습니까. 일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까지도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 시장이 다 끝난 걸 생각했지만 결국은 또 다 복원돼 가지고 그 사이에 또 다컴 위기도 있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발생했고 그걸 다 이런들 물리치고 다우지수가 66에서 11497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런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명언인 겁니다. 긴 시각을 갖고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품은 터집니다. 지난 12년 15년 동안 인터넷 주식과 주택 모두 처음에는 합리적 주장과 잘 알려진 가격 상승을 결합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엄청난 초과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버블, 거품 속에서 원래 회의적인 투자자 집단은 시장에 전달한 증거에 굴복했고 구매자 푸른 한동안 시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거품이 터지면 필연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처음에 하는 일을 어리석은 사람 마지막에 한다는 옛 속담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추격 매수 같은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런 상승무드를 타게 되면 모든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상승무드를 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명확한 관점이나 견해가 없으면 그러면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게 워렌 버핏의 투자스한 2012년 글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다 참 한 번 경청해 볼 만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 시장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더욱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전달한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 메카님이 갖고 있는 월등한 그런 능력에 대한 찬사를 드러낸 거죠. 부모님은 젊었을 때 텔레비전을 꿈꿀 수도 없었고 50대인 나도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자 그들의 삶에 빠르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10시간을 온라인으로 브릿지 게임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검색은 나에게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이게 2016년 2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저 투자스한입니다. 찰리 이제 동업자로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거의 한 97생가 92생가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찰리와 저는 큰 꿈을 꾸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정신적 재정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수입을 늘릴 마법 같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신년마다 어두운 구름이 경제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며 잠시 동안 금빛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폭우가 내리면 우리는 티스푼이 아닌 세면들 들고 밖으로 달려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비가 내릴 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참 대단한 투자 전문회사만 해가지고 그 투자 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가 미국에서 7번째 큰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워렌 버핏이 한참 재산을 축적한 것이 60대부터 90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셨고 킹덤북스에서 이렇게 펴낸 아주 잘 쓴 양서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작을 쓰는 것은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런 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공병호 연구소에 발간한 선거 부정을 다룬 선거 문제를 해보한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